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의 요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레위기 14장에서 15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 제사장 나라의 나병 환자 법을 지키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4장은 신약의 마태복음 8장으로 이어집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을 때 그를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정결 예식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에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되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3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제사장 나라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다 지키시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레위기 14장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병 환자가 회복되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가 적힌 레위기 14장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귀중한 복음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영원한 격리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 깨끗이 회복되는 날 다시금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나병을 고침받은 미디엄입니다 다음은 엘리사를 통해 고침받은 아람의 남한 장군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한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묻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공동체로 복귀하는 길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싶은데 예물을 드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그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항목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나병 환자들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죄를 위하여 어린 순냥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재물로 하나는 번재물로 삼아 여덟째 날의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제사를 드리며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네번째 포인트 누구를 위하여 절차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인간을 위함입니까 레위기 14장에는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귀래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귀래대로 의심이 되는 집을 하나하나 진찰해야 합니다 모두 아홉 가지 항목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사장이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하면 그제야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레위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은 언제나 굿뉴스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이 레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통해야 사복음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레위기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이 레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곤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37일 레위기 14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귀리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낳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의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와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가로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우와 앞에 두고 어린 순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우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재재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재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우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재하고 또 제사장은 속재재를 들여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재하고 그 후에 번재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재와 소재를 재단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재할 것이라 그래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재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냥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재재물로 하나는 번재물로 삼아 여덟째 날의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여우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우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우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재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재재로 한 마리는 소재와 함께 번재로 들일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우 앞에 속재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귀례가 그러하니라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한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른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귀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곳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귀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5장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정한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녀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녀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녀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망문 여우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그의 유출병으로 발매하마 여우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실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랫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런 여덟째 날에 삼피둘기 두 마리나 집피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우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순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길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